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할 정도의 중증 우울증이 걸렸지만 그런 와중에 인스타 오지게 하고 밥도 잘 먹는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유서에다 내 이름 쓰고 야 너 때문에 죽는거야 라며 협박하는 친구야 어? 너 왜 아직 안 죽었니? 얼씨구? 보소? 밥도 잘 처먹네? 원재 우울증 걸린 친구가 저 때문에 죽고 싶대요. 우선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른분들께 꼭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제가 고칠 점이 있는 건지 꼭 알아야 해서 급히 글 써봅니다. 일단 저는 19살이고 고등학교 3학년 여자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되게 가까이 잘 지내왔고 특히 저는 성격상 뭔가 서운하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털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저한테 서운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바로바로 얘기해 주기로 하고 또 그런 얘기하는 거는 서로 모난 부분 없이 삐지는 거 없이 잘 맞춰가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 해 겨울 이 친구가 나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동안 얘가 자기 부모님과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기도 했고 또 친구 관계도 그렇고 또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친구가 너무 고마웠어요. 왜? 그래도 의지를 할 수 있는 친구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를 떠올려준 거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우울증을 내가 고쳐줄 수 있다. 뭐 이런 오만하고 가벼운 마음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가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른 거니까 부모하고는. 분명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됐을 때 어느 날 하루는 이 친구 인스타에 친친스토리에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러면서 막 피 범벅이 된 사진 한 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2시였는데 이걸 보자마자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주무시던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길로 바로 택시 타고 친구 집으로 가가지고 만났어요. 그런 다음 계속 혼란해하는 친구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저희 집이 데려와가지고 같이 자면서 막 달래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물어보니까 뭐 새벽만 되면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힘들 때가 많았대요. 아 참고로 이날 제가 걱정했던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 사진 뭐냐 물었더니 그냥 예전에 코피 빵 터졌을 때 찍어둔 사진이었대요. 여하튼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꽤 여러 번 그런 비슷한 스토리가 인스타에 올라왔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당연히 그게 언제든 저는 이 친구를 보러 달려갔어요. 하루는 뭐 담배랑 수면자를 같이 피우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불안한 마음에 제가 얘는 집에 같이 가가지고 빵 치우는 거 다 도와줬고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 담배 같은 게 있는지 몰래몰래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그게 무엇이든 무조건 시간 내가지고 같이 했어요. 솔직히 힘들고 지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같이 해주고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얘가 막 후련해하는 그런 얼굴이라서 저도 그걸 보고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비슷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3학년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 두 사람이 3년 내내 반은 달랐지만 이번에는 선택과목조차도 완전히 달라가지고 다 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도 거의 못 마주치며 지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좋은 친구들을 제가 정말 많이 사귀었었는데 2학년 때 모조리 갈라졌다가 또 3학년 때 운 좋게 전부 다 같은 반이 돼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나면 스트레스 풀라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스타에 다른 친구랑 놀러간 거 이거를 친구 스토리를 공유해서 올렸더니 진짜 몇 분도 안 돼서 그 친구 스토리에 친친으로 정말 심한 욕설들 여기다 못 써요. 그러면서 막 자살을 암시하는 스토리가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우연인가 싶었지만 지난 토요일 평소 제가 정말 정말 보고 싶었던 공연을 다른 친한 친구랑 다녀왔고 그걸 또 인스타에 올렸더니 이 친구가 바로 베란다 창문을 연 사진과 함께 흥 공연장 사진 올리면 친구 많다고 자랑질하는 거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맨날 약이나 처먹는데 개 어이없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처음에는 속상한 마음보다 당황스러운 게 너무 커서 바로 이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아니 그건 네 자유지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나 정말 싫다라고요. 그러자 얘가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야 니가 예전처럼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니까 서운해서 그런 거잖아. 혼자 있으면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랬다고 왜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러는데 저도 화가 나요. 아니 뭐가 서운한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울컥한 마음에 야 이제 나도 대학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냐? 아니 그 전에 꽁꽁이 너 개선할 의지가 있긴 한 거야? 이렇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솔직히 더 심한 말도 나올 뻔 했는데 그러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화는 냈지만 일단 만나자 만나서 대화로 풀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됐어 필요없어! 이러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립니다.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3일 동안 연락이 없다가 바로 오늘 그러니까 아까 오전 일찍 엄청나게 긴 톡이 하나 날아왔는데요. 그 내용이 내 마음 잘 다잡고 있었는데 네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 번에 다 무너졌어. 잠도 못 자겠고 약도 더 못 늘리는데 그냥 죽고 싶다. 아니 죽어버릴 거고 유서에는 네 이름 반드시 꼭 넣을 거야. 엄청 길지만 최대한 줄이면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죽는 거고 유서에는 네 이름을 쓰겠다. 일단 저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걔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학교는 나왔대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도 잘 먹더랍니다. 아직 톡 답장은 못한 상태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밉고 서운하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겨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원망스러워요. 또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남의 고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또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부모님께 다 털어놨는데 어차피 스무살부터는 각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어린 마음에 투정 부리는 거다. 절대 안 죽는다. 라고 하는데 저 좀 무섭거든요. 진짜 괜찮을까요? 얘 말처럼 정말 남은 사람이 딱 저 하나뿐인데 그런 저까지 떠나버리면 괴로워할까봐 마음이 쓰여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네 맞아요. 저런 것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아니 설령 진짜 죽는다 해도 쓴이 책임은 없어요. 쓴이는 걔 가족도 연인도 아니니까요. 친구가 자립을 하려면 이런 무의미한 의존부터 떨쳐내야 됩니다. 댓글 아니죠. 가족이나 연인도 저렇게 하면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죽겠다고 쇼하면서 사람 발목 잡고 협박하는 것들 생각보다 진짜 많고 이것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2번 암요. 그렇고 말고 나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상대방이 진짜 자살을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죠. 2번 내 안 죽어요. 인스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뭐 팔팔하네. 그냥 씹고 무시해요. 쓴이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 인간은 절대 그걸 모르고 더 달라고 날지만 떨어댈 겁니다. 평생을 말이지. 인생 절대 도움 안 되니까 인스타 차단하고 무시해요. 3번 유서에 네 이름을 쓰겠다. 이거 학교 폭력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바로 끊어요. 저 친구에게 쓴이 같은 친구는 너무나 과분하니까. 4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심한 우울증을 앓는 애가 하루 종일 인스타만 들여다보겠냐? 그건 그냥 집착이고 그지 같은 집착이란 말이지. 지가 뭘 해도 언제든 달려와주고 그것도 다 받아주니까 그 투정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변질된 거요. 죽댄 말든 지사정이곤 니 탓 아니니까 그냥 버려. 응. 5번 장난치나. 이게 우울증이야? 그냥 중증 관종이지. 6번 내 살다 살다 중증 우울증이 인스타 오지게 하고 밥 잘 먹는 거 또 처음 보네. 7번 예전에 연 끊어버린 중딩 동창련. 걔가 딱 저랬지. 나중에 하다하다 안되니까 건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나 이제 떨어져 죽을 거야 라며 사진 하나 찍어 보내왔는데 진짜 짜증이 나서 어 그래 잘 가고 떨어지는 건 영상으로 찍어라. 니 영정사진 옆에다 같이 올려놔 줄게. 틀어놔 줄게. 이랬더니 개 쌍욕을 시전하면서 죽어도 점프는 안 하네. 바로 손절했죠. 후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걱정해주신 댓글들 따끔한 질책 등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어제 부모님이랑 같이 글도 보고 댓글도 다 봤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혼도 많이 났습니다. 물론 걱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저 혼자 알지 않고 반드시 꼭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빠는 학교에서 계속 마주칠 문제도 그렇고 그 친구반 선생님이 아는 게 우선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일단 얘네 선생님과 따로 만나보기로 하셨어요. 신고나 다른 대처의 경우 일단 그 선생님을 만난 이후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연락 수단은 다 차단했고 혹시 비슷한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동안의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예전에 주고받은 연락 같은 것도 다 챙겨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는 사이에 톡이 몇 개 더 오긴 했는데 그냥 씻고 버렸습니다.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죽든지 말든지 평소 제가 인스타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아예 안 할 거예요. 작은 접점도 만들기 싫고 또 친구들한테 이런 말들이 옮겨지는 것도 별로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최대한 주변 어른분들과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친구를 제가 구원할 수 있다는 오만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연중에 내가 많은 의지가 되어주고 있을 거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새기듯 생각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의문이 들 때도 그냥 친구가 저에게 더 의지하고 있는 거라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정말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스스로 맺고 끊는 걸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스스로 적정선을 찾지 못한 점 반성하게 됩니다. 시간 내어 남겨주신 댓글들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잘 새기며 앞으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또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더 빨리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할게요. 모두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그럼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 댓글 1번 어머 너 어쩜 이렇게 글도 잘 쓰고 착하고 또 똑똑하니 아이고 내 딸이 이만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야야 너 혹시 아줌마 딸내미 안 할래? 우리 딸이랑 바꾸고 싶다. 2번 학교 폭력이 따로 있나? 쓴이가 당한 게 바로 폭력이죠. 고 이때 끊었어야지 왜 그걸 다 받아주고 있었던 거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 내따끌 손절치면 가해자라고 지목을 하니까 그렇죠. 지금도 봐봐. 난리잖아. 3번 아이고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착한 거니? 아이고 순딩아 그렇죠. 폭력이죠.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고 너 죽일 거다. 협박을 하는 것도 폭력이며 네가 안 해주면 내가 죽을 거다. 이것도 역시 폭력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의 폭력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강제성을 띈 즉 강제로 상대방을 내 의지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폭력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만 할게요. 얼마 전에 더 봤는데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어린 자식이 대여섯 살 일곱 살 정도 되는 어린 자식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그걸 또 교육이랍시고 엄마는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죽는다라며 연기하고 혹은 막 외계인한테 끌려가는 연기하고 이래가지고 애 울고 불게 만들고 그런 거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 여섯 살인가 일곱 살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어릴 때입니다. 하루는 그때 6.25였어요. 그날이 6.25였어요. 6월 25일 6월 25일이었고 그때 방에 저랑 어머니, 엄마랑, 막내, 삼촌 이렇게 세 명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반공 이런 사상 교육 같은 거 TV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특히 6.25니까 더더욱 심했겠죠. 무슨 만화를 틀어주는데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내용도 모르겠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는 내용인데 정말 강렬했던 게 뭐냐면 북한 인민군들이 탱크를 타고 내려오는데 조종사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고 늑대, 쥐 이런 얼굴이었어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무서워가지고 약간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막내 삼촌이 그거를 보고 장난을 친 겁니다.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쳐들어오는 거다. 지금 내려오고 있다. 쳐들어오고 내려오면 너도 죽고 너도 죽고 엄마, 아빠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장난을 친 거지.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울었어요. 막 엉엉 울었다고. 그런데도 안 멈추고 계속 그걸 한 거야. 옆에서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장난을 친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 때문에 그리 됐다라는 이걸 심어버린 거야. 저녁에 아버지 왔을 때 제가 막 울면서 아빠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제가 뭘 쇼를 한 거예요. 저는 진심이었죠.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만 이렇게 좋아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상하거든. 애가 막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희 막내 삼촌 쫓겨날 뻔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저정기인가 잘 모르겠는데 잘 기억은 안 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때문에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새끼들이 나쁜 거다. 절대 네 탓 아니니까 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남 탓 하면 안 돼요. 특히 애들한테 그러지 맙시다. 아무튼 그래요. 그랬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